유닛 1 파이어 파이더 헬로우 에비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디 저는 오후이에요 우리 동네 누링마을을 소개합니다 어? 빨간 자동차가 있는 이곳은? 맞아요. 이곳은 불이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방서예요 여보세요? 소방서죠? 도와주세요. 시계탑사고리에 불이 났어요 어? 시계탑사고리에 불이 났대요 빨리 가보자 우와! 소방관 아저씨가 금방 오셔서 불을 꺼주셨어 소방관 아저씨는 불이 난 곳에 불을 꺼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불이 났을 때 믿고 전화할 수 있는 소방서와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맞아! 누링마을엔 소방서도 있고 소방관 아저씨들도 있어요 소방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동네 누링마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파이어 스테이션 파이어 스테이션 파이어 파이더 파이어 파이더 파이어 스테이션 파이어 스테이션 파이어 스테이션 파이어 스테이션